전국 실버티비와 함께하는 성인과의 빅콘서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진행을 맡은 웃음박사 서정우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성인과의 빅콘서트의 자칭 이쁜문지기입니다. 처음입니다. 네. 네. 자 계속해서 우리 정희씨 분위기 살려볼까요? 네. 두 번째 무대는요. 정영월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대라면 좋아요. 네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네. 샤이. 샤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운 내 흔적을 넘고 안 해도 괴로움에 언덕을 넘고 넘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밤을 죽는 날까지 내 사랑 받아줘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 하면 좋아요 그대라면 사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손 내릴 때 잡은 사람은 그대라면 좋아요 새로운 손 내릴 때 잡은 사람은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움의 흔들 넘고 넘어도 괴로움의 흔들 넘고 넘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좋은 날까지 내 사랑받아주는 일이라면 좋아요 혼자 내 마음을 안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움의 흔들 넘고 넘어도 괴로움의 흔들 넘고 넘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좋은 날까지 내 사랑받아주는 일이라면 좋아요 좋은 날까지 내 마음을 안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าน